실제로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혹시 좀 플룻을 조금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? 조금만. 조금만. 아기 가방 이거는 착네요. 저희 조금 전에 그 아침에 그 뭐더라? 바운. 바순. 바순. 되게 긁어. 되게 비싸더라고요. 플룻도 비싼 거는. 플룻도 가격 본 포도가 가장 넓어요. 실버, 금, 플라티넘으로도 만드니까. 가격이 한 2억 원까지. 이거 이거는. 이거는. 이거 금인가요? 이거 뭐예요? 이거는 한 지금 9천만 원 정도. 9천. 이게 9천만 원이에요? 네. 여기 금이죠. 바순 이겼네 얘가. 19.5K. 이게 7653번째 플러시인 거예요. 한번 좀 부탁을 한번 조금만 한번 좀. 조금만 더 주세요. 이거 내가 아는 음악이에요. 이거 내가 아는 음악이에요. 이거 해 주세요. 이거 내가 아는 음악이에요. 이거 해 주세요. 너무 좋을 때 끊으시면. 네. 와. 와. 여기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참, 소리가 참 좋네요. 이게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. 진짜 매력 있어요. 사람의 목소리랑 제일 비슷한 게 플롯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할 수 없는 거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나 대신 해주는 그게 바로 이 플롯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